그리고 이제는 님들이 그렇게 투표로 몇 분이 투표를 하셨더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요청을 했던 입소린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소리는 사실 그 그냥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라가지고 뭐가 좀 다른데 안녕하세요 터킹도 좋다고 다행입니다 마이크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귀청소는 제가 연습을 해볼게요 입소리는 어떻게 해야되냐 조금 호불호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싫으신 분들은 잠깐 음소거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긴장돼 아 긴장돼 뭔가 난 가리는 중 난 가리는 중 가리는 중 좀 길게 사탕이 지금 밖에 없어가지고 사탕이 지금 딱히 없어 가지고 좀 길게 입으로 내는거죠? 제가 좋아하는 속도는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게 그게 좀 저도 제가 이렇게 막 혀를 굴리는게 그냥 들으면 소리가 안나는데 마이크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더 그런거 같아 근데 진짜 신기한게 아니 저는 이게 뭔가 소리를 들으면 되게 엄청 힘을 줘가지고 하는거 같잖아 근데 되게 그냥 아무런 힘 들이지 않고 오히려 좀 힘을 들이면 이상해져가지고 힘 빼고 하나 좀 이게 약간 살짝 꼬리를 떼서 말하는 음 완전 붙어서 할 때 아는거 같다고 안돼도 마이크를 앓지는 않아요 아는거 같다고 안돼도 마이크를 앓지는 않아요 제가 단 요만금도 마이크에 닿지 않아 왜냐면 제가 마이크에 귀마사지 한다고 이거 조금 많이 발라놔가지고 여기 마이크가 고무라서 닿지 않아요 왼쪽에도 잘 들리는거 같다고요 왼쪽에도 잘 들리는거 같다고요? 무슨 타이지 하나에 스스로 다 타이지 하나에 스스로 다 타지 둘다 하나 뭐 하나 뭔가 음 음.. 그러네 왼쪽이 더 선명한 것 같아 뭐지? 오임의 문젠가? 뭔가 다른 마이크사도 그러던데 잘한다구요 신기한 소리 고양이가 물 마시는 소리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것도 잘합니다 저는 프레임이팅보단 이런게 더 너무 자신있어요 근데 제꺼 마이크가 오른쪽이 소리가 더 나간 거일 수도 있어요 따로 해달라고 천천히 해드릴까요? 천천히 해드릴까요? 약간 목탁소리 같지 않아? 흐흐흐 흐흐흐 너무 다깝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입소리는 아무래도 떼를 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못할지도 모르니까 흐흐흫 흐흐흐흫 트위치는 전체 라디오를 하고 ASMR은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계약 문제가 조금 엮여가지고 아쉽다고 입소리를 자주 못해서 근데 그거는 그 이런 입소리 야만 노란 낙지 먹이는 유튜브에 딱 어떻게 좀 핥아주시면 저도 좋겠어요 왜..왜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트위치에서는 뭐냐 ASMR은 안할 예정이라서 ASMR을 기대하신다면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고양이 같다고요? 어떤 느낌이지? 근데 내가 묵살인 줄 알고 자꾸 누님이라고 그래 하하하하 님뿐살인데요 이런 왜..왜 그러는거야? 뭔가 어떻게 하는거였지? 하하하하 까먹었어 뭔가 목소리가 뭔가 목소리가 좋다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목소리가 좋다는 걸 깜짝 놀라가지고 오일을 썼다고요? 마이크를 입에도 얹는다고 그 완전 완전 다른 소리 날 것 같은데 이게, 안녕하세요. 마이크가 그니까 이 뭐라해, 귀 귀 외관에 있는 게 아니라 꼬막 쪽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귀를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하는 거면 소리가 완전 다를지도 그냥 꼬막 앞에다가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냥 가까이 대고 퍽퍽퍽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이모티콘은 생각 안 했는데 다들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멤버십을 열어야겠어요 춤이 등장 너무 고생 acta 그러나 했는데 네, 이렇게 오래 했는데 17분 지났어. 진짜. 조금 거리에서 말하는 것도 말을 좀 듣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멀어졌는데 뭔가 재밌네요. 한 시에 방송 더. 로드컵 봐야 됨. 로드컵 봐야 됨은 농담이고. 아, 동시에 성출하니라 유튜브 단독입니다. 동시에 성출하면 저 트위치 버튼들. 그래서, 저, 로드컵이 하나 더 물습니다. 닌네도 보시 대화. 그러니까 거의 끝났고 그냥 말이 그런거지 저 원래 1시에 방송이에요 원래는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아쉬우실 땐 올라와있는 그거 뭐냐 영상으로 영상으로 이 막 이왕이면은 뭔가 우리나라 LCK 팀들이 1위로 올라가서 막 발강해서 그렇게 레전드 고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아쉬우 아닌데 이거 안녕하세요 덕분에 내가 덕분에 내가 덕분입니다 좋은거 같아요 덕분에 여긴 잘 안들리는거 같은데 덕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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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, 소리가 엄청 나요. 물 마셔야겠다. 아니 근데 누우셔야지. 누우셔야도 너를... 바람님들 재우러 온 건데요. 주무셔야죠. 귀를 어떻게 괴롭히지? 뭐 혼나시는 방법이라도. 밤샘 과제. 화이팅! 과제, 그러니까 수영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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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뭔가 새로운 소리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입소리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? 인드린 교수는 도마빈의 이곳입니다. 잘 못 가세요. 저거? 어어드가 잘해야돼. 또 마이크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블루 네티도 있고요 5캠도 있고 주운 마이크도 2개 있고 언젠가는 쓰겠죠? 엔디파이브도 있고 볶음볶음 볶음볶음 이것도 입술이니까 같이 느낌이 들어요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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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시락 안시락 잘자 잘자